2023년 1월 16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2기 생생경매 제37강입니다. 오늘은 아마 지난 36강에서 제가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오늘은 보니까 실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늘 준비한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말씀 못 드리면 모래로 이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실전 전세권 분석해서 오늘은 보니까 이번에 강제경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제경매. 강제경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화면을 또 조금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동합니다.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고, 여기서 전세권자의 전세권의 강제경매 신청. 그러니까 전세권자, 이게 자꾸 내가 전세권자의 강제경매인데, 사실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입니다. 옆에 보니까 2001마 212결정, 대법원 결정 번호가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가 기 36강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이 있고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이 있고, 또 단독주택에, 건물에만 설정된, 또는 건물 일부죠. 이게 굳이 따진다면요. 건물 일부, 건물 일부하고,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권은 강제경매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유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점은요. 이게 전세권자가 A다. 전세권자가 A인데, 강제경매 신청권자도 A다. 그럼 사람은 AA니까, 사람은 분명히 같습니다. 동일인이잖아요. 동일인, 그렇죠?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전세권, 이건 물권이죠, 그렇죠? 물권, 권리는 분명히 틀려요. 강제경매는 판결문에 의한 경매니까, 이건 그냥 판결문 가지고 있대가지고, 큰 뭐 없어요. 그냥 뭐 채권입니다, 채권. 물권과 채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따라서 비록 A라는 사람이 이렇듯이 공동주택이 설정된 전세권이 강제경매 신청했고, 또 단독주택의 건물에만 설정됐던, 또는 건물 일부하고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그 자가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하였다. 그럼 강제경매 신청한 거예요, 봐가지고. 사람 같은 데 권리는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과연, 지난 시간에 36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전세권 A의 한 배당 신청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법원 문건 접수내역을 보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권 A다 그러면, 전세권 A 배당 신청. 이렇게 하면 마음 놓쳐야겠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이렇게 봅시다. 그냥 통상적으로 봐가지고 보면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접수내역을 보게 되면 채권자, 채권자 배당 신청. 그런데 A가 강제경매 신청했다면 이 사람은 굳이 배당 신청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A는 왜냐하면 A가 강제경매 신청했더니 왜 강제경매 신청했냐. 전세권 A에 의한, 어떻게 내가 전세권 받기 위해서 강제경매 신청한 것이라는 것이죠.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법원에서 판결문 받지 않습니까? 판결문도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판결문은 뭐죠? 이게 이행판결문이잖아요. 참고로 판결문은 형성판결문하고 확인판결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확인판결문은 뭐냐? A와 B는 이혼한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판결문은 어디에 있는 땅은 안종현이 땅이다. 확인하는 것이죠. 형성판결문은 A와 B는 이혼한다. 이 두 가지 판결에 집행권은 안 되고, 오로지 이행판결입니다. 이행판결은 뭐냐? A는 B한테 돈 얼마를 갚아라. 그렇죠? 이행해라 이거죠. 이행해라. 그런데 안 갚으니까 불이행이죠. 이걸 우리가 복잡하게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법원에서 갚아라요. 이행해라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 안 했어. 이행 안 하면 뭐지? 불이행이래. 상대방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경매 신청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A 같은 경우 판결문에, 판결문에 의해서 단지 강제행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과연 이 사람은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신청을 하였느냐, 배당신청 안 했다 그러면 전세권은 어떻게 소멸을 했는데 인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대법원 판결 하나는 아마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그 사건 내용이 보면요. 그것도 보면 참 이게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대법원 판결 내용이 관련된 사건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것도 오늘 시간 나면 대법원 사건하고 오피스텔인데 그것도 보면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도 했어요. 했는데 완전히 낙찰받은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죽순 그런 사례입니다. 그 사례인데 그 판결에 의하면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했으니까 전입신고했잖아요. 전입신고했으니까 뭡니까? 임차권 가지고 임차권. A는 또 뭐죠?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사람은 같은데 권리, 임차권은 뭡니까? 채권이잖아요. 이거 똑같잖아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전세권은 뭡니까? 물권이잖아요. 그런데 봐서 이 사람이 임차인에 의해서 배당 신청하였다. 이것이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 한 것은 안 본다. 이거 완전히 따로 국밥입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물과 기름과 그런 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인데 배당 신청했으니까 너도 같이 묻어 가자. 노, 노, 노. 절대 그거 아닙니다. 물권, 채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또 나가서 판결 내용을 읽어봐 드렸습니다. 오늘도 판결 본문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전세권이 유일하게 꼴까락해서 없어지는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한 경우란 말이죠. 이러하면 전세권은 죽어요. 그런데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럼 안 죽어. 이건 당연히 법에 나와야죠. 우리 법들아입시다. 법들아야죠. 그러니까 민사지평품 몇 조? 91조 제4항 본문을 보게 되면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한대. 그런데 여기서 단서 조항을 보게 되면 배당 신청하면 어떻게 이 전세권은 경묘의식 매각으로 꼴까락 죽어버린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법 조문의 해석에 정말로 정말로 충실하입시다. 충실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럼 밑에 관련된 대부분 결정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됐대요.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에서 변자받아 권리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건물 일부니까 여기에 1층, 여기 2층, 여기 3층인데 1층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됐습니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했죠. 1층에만. 1층에 설정했다고 손치더라도 배당은 뭐하다. 그 건물 전부입니다. 나는 1층에만 전세권을 설정했으면 1층 여기에 대해서만 우선 변자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배당은 뭐하다. 그 건물 전부에 대해야죠. 건물 전부니까 땅에는 전세권을 설정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아마 토지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우선 변자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니까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 안 했다고 하면 전세권 효력은 토지에 안 미쳐버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건물인데 당신 1층에만 건물을 설정했잖아. 그런데 대법원 2001마212 결정에 의하면 비록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손치더라도 배당받을 적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에 나와 있잖아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전세권에 우선 변자 받을 권리가 있대. 우선 변자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나아가서 보니까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목적물이 아닌 것이 2층도 목적물이 아니죠. 전세 목적물이. 3층도 전세 목적물이 아니잖아요. 땅도 전세권 설정 안 했으니까 전세권 목적물이 아니라고. 아니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자권 변론을 하는 우선 변자는 받아갈 수 있다 이거지. 우선 변자권 전부에 대해서 다 받아가는 것하고 그런데 경매 신청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 경매 신청이라는 게 전세권에 의한 경매 신청권이 없다는 거예요. 전세권 자체에 의한 이미 경매 신청권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비록 전세권이란 물건을 설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뭐다.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권 반환 신청구소송에 의한 법원으로부터 이행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행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권자한테 전세금액을 지급을 안 한다 이거죠. 지급이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불행이죠. 채무불행이잖아요. 따라서 집주인의 채무불행을 이유로 해가지고 때로는 봐가지고 판결문 상에는 아마도 소유자가 A라 그러면요. A는 전세권자 B다 그런 말이죠. B한테 전세금액을 얼마나 줘라. 그런데 보니까 토지 소유자도 A고 건물 소유자도 A다. 이랬으면 판결문 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붙일 수는 있다 하더라.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강제 경매를 붙이는데 여기서 뭐다. 전세권자 이 사람이 저는 이게 조금 이따가 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 해봐가지고 이게 보니까 어떤 건 보니까 임차인으로서 배당 신청했거든요. 이 사람 이게 전세권 이게 보니까 단독주택인 같은데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강제 경매 신청했어요. 강제 경매. 이 A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AA라는 사람은 이 AA는 뭐다. 임차권자로서 A. 이 AA는 뭡니까? 물권자. 전세권이 물권자로서 A. 이 AA는 뭡니까? 판결문 등 집행권에 의한 근원에 의한 강제 경매 신청한 A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같은 데 권리는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다. 본인이 강제 경매 신청하고 본인이 임차인에 의해서 배당 신청했어요. 그럼 전세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잖아요. 그런데 전세권 보니까 매각으로 말소돼 버렸더라고요. 이거 제가 사례 보여드릴게요. 제가. 물론 그렇습니다. 원칙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전세권은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불소멸이에요. 이게 실제 불소멸하고 나중에 이 전세권의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그런 사례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니면 모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인데 어떤 거는 뭐다. 협의에 의한 말소를 하라고 그러고 어떤 건 뭐다. 집권에 의한 말소를 하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전세권이 법원에서 집권에서 의의의 말소시켜주면 되게 좋아요. 그럼 우리는 아예 전세권자가 이렇게 강제 입력 신청했다 손짓에 따라서 전세권은 무조건 다 법원에서 말소시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덥성으로 말소가 안 되면 어떡할 텐데. 제 생각으로 말소가 안 됩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전세권은 말소 안 돼요. 말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말소시켜주네. 이게 실무네. 실무네. 개뿌리나 실무여. 뭣도 모르고 무조건 실무라고 앉아있어.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마마깍국님 또 아이고 또 내일 또 아메리카노 한 잔 또 사 먹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맘 아깝국님은 자꾸 이렇게 나중에 만나 뵈면 제가 소주를 단단히 대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채팅창에 들어온 김에 한번 인사 말씀입니다. 다음 드려볼게요. 누구신가요? 이장아님 감사합니다. 여원배님, 나사랑님, 한리호네님, 강성확님, 이명남님, 라텔님, 고공쌤, 부동산TV님, 조상선님, 장완숙님, 곽충건님, 허태구님, 리키님, 박황용님, 박현성님, 이양하님, 어명이오님, 홍대희님, 최선영님 감사합니다. 치토스님, 류병직님, 부부익선님, 임상훈님, 또 누구신가요? 치토스님 인사드렸지요. 아리수님, 이동훈님, 빠비용님, 감사합니다. 에어버스 러버님, 윤짐님, 에어버스 러버님 중소에서 고수로 넘어가시는데 방송 안 들었어도 되잖아 봐가지고. 그죠? 어호님, 네, 감사합니다. 케이커피향기님, 네, 자인이조아님, 네, 감사합니다. 또 누구신가 마마카국님,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혜성님, 맹자왈님, 치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뭐 저는 그렇게 봐야 봐가지고 내가 진짜 돈 벌고 싶다 그러면 제 방송이 대한민국에서 법원경매, 이게 메카다, 그거 아닙니다. 저보다 또 유튜브상에서 아니면 또 실무상에서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은 좀 옆으로 좀 빠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요. 우리 막 복잡하게 유치권 말이지, 법정시장권 말이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막 복잡하니까. 일반적인 물건 많이 있으니까 또 이게 우리가 마음을 놔야 됩니다. 내가 경매정보제에서 물건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찜했기 때문에 내 거야.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낙질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호흡하듯이 숨 쉬듯이 경매정보제 보세요. 봐가지고 괜찮은 거 있는데 들어가 보세요. 큰 미련을 갖지 마시고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또 생업에서 활동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 사거리에 보면 가판대가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가판대 보니까 한 20m, 30m 줄을 쫙 쓰더라고. 그게 뭔 줄인가 보니까 로또 사는데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로또 복권 사시는 분들 일주일에 당첨되면 좋고 아니면 또 말고 아니면 또 다른 생업을 하시면.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다 보면 이게 그렇다 보면 법원 경매 또 부동산 투자 부동산 자체가 나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다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하신다면 특히 이런 전세권이라든지 또 소망간에 지분 경매에 대해서 방송 진행할 거 아닙니까? 지분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저는 법원 경매가 무슨 달라라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나름대로 내 자금 능력에 따라서 입찰 참여도 하시고 맞잖아요. 그래서 또 낙찰받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정혁이 절반적으로 맨날 초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낙찰받기 어렵다니까. 왜냐하면 일부 저 몰지각한 사람들한테 막 질러버린다니까. 질러는 데는 될 수가 없어요. 어쩌고 할 수 없지 뭐. 치가 지르겠다는 데 어떻게 합니까. 특히 지분 경매 같은 경우 막 질러버리거든요. 막 질러라고 그래. 질러가지고요. 막 질러서 피를 봐야 돼. 한 번 개피를 봐야 돼. 그래야 지면 지분 경매 두 번 다시 안 쳐다볼 게거든요. 뭣도 모르고 막 질러버리더라고. 저는 지분 경매 딱 보니까 아 이거 봐라 저 솔직히 그랬습니다. 지분 경매 딱 보는 순간에 막 질러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역경매 해버릴까. 역경매 뭡니까. 역경매 대상 물건이다 그러면 제가 소유자 찾아가야 찾아가가지고 제가 가서 사바사바사 이야기해버린다니까. 이야기함으로 해서 지분 낙찰받는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맨날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똥빠가지고 확 뒤집어 쓰게 만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겁이 없어. 그러니까 겁이 없어. 그러니까 용감함은 무식한 건지 무식함은 용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야 지분 경매 돈 된다 하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또 하나 더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전세권 내가 이런 물건 잘 안 나오는데 간혹 가득 나오면요. 예를 들어 전세권이 참 웃기는 사람들 많아 해봐가지고 전세권이 3억짜리인데 여기 전세권 자체가 경매에 나오는 게 있어요. 전세권 자체가 경매에 나오는데 이거 막 2억 9천 5백만 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써서 뭔 시력이 남는 거 없다니까. 여기다가 등기비용하고 이것저것 해서 경비 빼고 나면 이 똥이 똥이 된다니까.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경매에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입찰법정에서 나의 이름 석자 불려지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족보에 내 이름 석자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경매인들 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옛날 이야기하는 라떼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런 얘기는 저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1990년대 진짜 완전히 옛날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파트 경매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은 시세 대비해서 막 질러버리잖아요. 그때는 시세 개념이 없었어요.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감정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 손에서 낙찰 받고는 했어요. 한 번 유찰시킨단 말이지. 80에서 85% 정도. 예를 들어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1억인데 실제 시세가 1억 5천만 원이다. 그렇더라도 이걸 기준해서 80% 하니까 그 당시에는 경매 한켠에 먹고 살았다니까요. 살았다니까. 또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70% 대에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낙찰 가율이 보였다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발달되고 모든 막 그냥 막 개나 소나 막 다 덤벼들어버리니까 경쟁이 되는 거야. 경쟁이 되니까 너 죽고 나 죽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훅 질러서 낙찰 받으면 낙찰 받은 사람 죽어버린다니까. 자기가 죽는 게 왜 그런 불나방 같은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더라니까. 제가 안타깝다는 겁니다. 또 쉴드 없는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만 드릴게요. 물 한잔 마시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니까 또 누구신가요? 김혜진님. 늦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아 그리고 참 제가 지난 36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저기 초급 경매 라이브 방송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걸 아마 이제 우리 실전 라이브 방송하고 합쳐버리라고 그럽니다. 제가 매주 월과 숙목금 내리 스트레이트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 준비하는 것도 좀 소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 생각으로는 이제 1월 달로 해서 끝마쳐버리고 초급 과정은 2월 달부터는 이제 실전 라이브 방송해가지고요. 월, 수, 금으로 방송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바랍니다. 바라고요. 네.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거네요. 자 보세요. 전세권자의 강제금의 신청과 점검사항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임차인의 강제금의 신청은 임차인의 강제금의 신청은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대요. 그러면 이건 대법원 판례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기다 말 바꿔요. 전세권 전세권의 강제금의 신청은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 좀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법대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나아가서 전세권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또 말씀드립니다. 본문 같은 경우는 선순위,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의 본문이 아니고 단서, 본문의 단서입니다. 91조 사항 단서 조항을 보게 되면 그러나 다만 선전세권이 선전세권이 민지법 88조 8땡입니다. 88조에서 배당 신청하면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지.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 배당 요구한 것은 민지법 91조 제사항 단서소항에 배당 신청하면 소멸한다 이거지. 이게 배당 신청하면 소멸한다. 1번 같은 경우에 임차인의 강제 경매 신청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이게 또 임차인하고 전세권하고 좀 차이 나는 게 있잖아요. 임차인도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임차인인데 이때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예를 들어 자당권이 설정됐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A가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든지 이런 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A가 본안 소송에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하잖아요. 강제 경매 신청하면 이 사람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받아간다 이거지. 배당은 받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당을 다 못 받아갔을 경우 어떻게 한다고 하다가 저당권 받아 먼저 전입 신고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잠깐만요. 자료를 좀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관련된 대부분 판결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있다가요. 이와 관련된 경매 사건도 제가 다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전세권자가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 신청한 것을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는 법균화 판례가 있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없잖아요. 없어요. 판결문으로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했다. 강제 경매 신청하면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런 규정이 민사시평법 규정이 나와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또 관련된 대부분 판례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몰라서 그런데 혹시 이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판례가 있다고 하면 적방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적방 즉시 정정 방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판례를 다 못 찾아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법원 2009도 4만 790 판결에 맞춰서 지난 시간 36강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판결 내용입니다. 에이하면 전세권은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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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지. 전세권이 배당 요구에 의해서만 소멸한대요. 이거 다른 방법도 없어요. 전세권은요. 배당 요구에 의해서만 소멸한. 그러면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명은 뭐다. 이건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 왜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지가 전세권에 의한 다이렉트로 임의경명 신청했대. 그러면 너 왜 경부 신청했나 배당받으려고. 일단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자 이거죠. 따라서 전세권에 의한 배당 신청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은 불소멸. 당연하죠. 이게 당연하잖아요. 불소멸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전세권이 원래 원칙 불소멸 소멸 안 돼야 되는데 소멸되면 경매 투자자에게 대단히 좋겠지만 그러나 이게 안 그런 법원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멸시키는 법원이 있고 소멸시키지 않은 법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전세권을 보니까 전세권이 배당 신청 안 했어. 그러면 불소멸이에요. 배당 신청 안 했다면 불소멸시켜야 된다. 불소멸하니까 낙찰서 인수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걸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법원이 있고 아니면 봐가지고 전세권 내가 배당 요구 안 했네요. 아예 처음부터 불소멸. 불소멸한다는 결국은 이 전세권을 나중에 내가 전세권에 있는 물건 낙찰 받았잖아요. 그 낙찰자는 어떻게 한다든지 불소멸하는 전세권이니까 인수되는 전세권이잖아요. 인수되는 전세권을 말소시키기 위해서 뭐다. 해지라는 어떤 또 다른 낙찰 이후에 다른 절차를 밟아가지고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이런 해지라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 낙찰자는 추가로 자기 주머니에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된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그 사람이 본안 소송에 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하였다. 그럼 강제 경매 신청했어요. 강제 경매 신청했다. 이랬는데 보니까 법원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니까 뭔가 좀 표현이 조금 뜨뜨미지근해요. 채권자가 배당 신청했다 이랬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전화를 해보세요. 담당 경매계에다가. 담당 경매계에 전화도 켜가지고 경매계 회장님들이 여러분들 안 잡아먹습니다.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요. 담당 경매계에 찾아가세요. 충성하면서 비타오베 한 박스. 그건 김영란법에 저촉 안 될 겁니다. 한 박스 얼마입니까? 한 2천 원 하나요? 얼마 안 하잖아요. 충성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전세권 강제 신청했는데 이 정도 주접을 떨 그런 사항이 안 된다면 그게 경매하지 마세요. 뭐하러 합니까? 봐가지고. 얼굴은 뭐 깔아야 됩니까? 이거 깔아야 된다니까. 전화다 해보시라고 전화하셔가지고 공무원 팅팅거릅니다. 우리 전화 하신 분도 팅팅거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보다 명명백백하게 확 확인한 이후에 박차를 받을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런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라도 놓을 거 아닙니까? 또 특히 보면 조세채권 압류된 거 있잖아요. 임금채권 압류된 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입찰하기 전에는 나는 뭡니까? 나는 단지 경매인이에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집행 사건 그룹을 법원에서 안 보여주거든요. 안 보여줘. 그럼 좋다. 그렇죠. 세무소에다가 구청에다 세무과 전해가지고 저기요. 당신들이 조세채납에 따른 압류된 게 있고 나름대로 교부청구를 한 모양인데 체납된 세액이 얼마고 세 모기 뭐요? 이랬을 때 저쪽에서도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들이대 보자. 그렇죠. 세무소나 구청에다 전화해보시고 또 뭐 하면 법원에다 가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시든지 전화하면 분명히 저쪽에 틸틸거릴 거예요. 우리 공무원님들. 제가 공무원님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경매계장님들. 공무원님들 참 좀 일반 우리 민원인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내 돈 내고 내가 부동산 사는데 왜 자꾸 나한테 틸틸거리냐고 봐요. 안 그러신 공무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안 그러신 공무원들이 더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틸틸거리는 공무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렇죠? 협조하면 얼마나 좋냐. 그렇죠. 그게 무슨 어떤 개인정보 이게 유출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렇다면 지금 말이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지났으니까 일단 이걸 지금 제가 이 사건인데요. 이게 또 판결 내용까지만 보여드리고요. 2부에서는 제가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대전지방법원 이게 대전지방법원 2011타경에 13739호 경매 사건 관련된 것이 이 오디오 대본 사건 말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A라는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 뒤에 보니까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더라고. 이 상태에서 A가 이래서 가압류가 많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제시간에 방이 잘 안 빠질 거 아닙니까? 안 빠지니까 A는 열받아가지고 법원에 소송해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했는데 아! 법원에서 말이지 이게 대전지방법원이에요? 대전지방법원 경매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전지방법원 경매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경매에 기대해서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말이지 이 A라는 사람은 배당신청 안 해버렸어. 법원이 공부한 배당요구 종결과 배당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임차인에 의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무시해버리고 A는 이때 강제 경매 신청했잖아요. 배당신청 안 했다는 게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강제 경매 신청한 이 날짜 기준에 해가지고 앞에 있는 가압류권자하고 가압류도 채권이고 강제 경매는 채권이니까 제 말씀 집중하셔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압류도 채권이고 강제 경매 신청도 채권이에요. 채권이니까 채권자 공평조이니까 앞에 있는 권리하고 임차인 보증금 있잖아요. 전부 다 동등한 순위에 안분 비례 배당을 해버렸어. 안분 비례 배당을 하니까 A가 열받아 우이씨 하면서 문소를 했는 거야. 내가 이 집에 최초로 먼저 전입신청하고 확정일자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내가 우선변제권 가지고 왔는데 무슨 얘기가 얘들아가 안분 비례 배당을 해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누가 A라는 사람이 원고로 해가지고 뒤에 있는 가압류권자들입니다. 이 사람도 피고를 했습니다. 피고를 해가지고 배당이 소송되겠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간 건 이거 2013다 27831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 보니까 여기 간단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우선 변제권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있잖아요. 스스로 강제 경매 신청했다고 그러죠. 본인이 강제 경매 신청했단 말이지. 강제 경매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를 가지고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어떻게 한다더라.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인정이 된다. 그렇죠? 따라서 임차인의 강제 경매 신청은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권보다는 임차권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자기 전세 금액을 전액 다 배당받지 못했다. 이 사람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더라. 이러면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자녀 전세 보증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더라. 그렇죠? 그런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하였다. 그런데 전세권이 배당 요구 하였다더라. 배당 요구 하였다 들어가면 전세권은 경매 신매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자기 전세금 재는 걸 다 배당받든 못받든 불문하고 다 큰 문제는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 판례를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2부에서 사례를 감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이게 제가 지난 36강에서 말씀드렸던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면 나와 있잖아요.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그래. 배당 요구 안 하면 선순위 그러니까 최선순위니까 최선순위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 제가 제가 열리는 것 같아. A가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A가 강제 경매 신청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했어. 전세권이 배당 요구 안 했어. 우리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죠. 안 했잖아요. 안 했어. 안 하면 매수인에게 어떻게 된다. 인수된다 이렇게 다 했잖아요. 인수된다 결국 뭐하냐 이거지? 불소멸이에요. 불소멸. 일부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불소멸시키는 법원이 있다니까 지금 봐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법원에서 불소멸시키는데 또 일부 법원에서는 그냥 소멸시켜버린다니까. 그럼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어느 상단에 청춘해야 되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전세권자가 전세권이 배당 신청 안 했다든가 불소멸입니다. 불소멸을 짓고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것. 인수한다는 것을 대전자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세권이 불소멸이 되는 줄 알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낙찰 받고 대검 낙박함과 동시에 소위권이 촉탁등기 할 적에 불소멸되는 전세권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순진하면 안 될 것 같아. 전세권이 불소멸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모른 척하고 늦으시 해가지고 소위권이 촉탁등기 신청할 적에 말소할 목록상에다가 말이죠. 선순위 전세권은 말소될 권리로 쓸 부없이 넣어가지고 법원에 담당 경매계에 집어넣어가지고 법원에서 알아서 착착착 말소시켜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오면 될 것 같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수밖에 달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걸 보니까 반대로 배당 요구를 하면 나와있잖아요.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니까 배당 요구하면 존속기간에 상관없어요. 존속기간이 1년 남으면 2년 남으면 상관이 필요 없어요. 배당 요구하면 무슨 나오있잖아요. 옵션 딱 나오있잖아요.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는데 그럼 여기도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되는데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전세권에 의해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되고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이거죠. 또 여기 보시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지위와 전세권자로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러니까 전입신고도 하고 임차권, 전세권 등기했다는 거 있죠. 그중 이 사람 임차인의 지위에 계해가지고 경매 회복원에 배당 요구를 했대요. 임차인. 보니까 여기 보시면 A가 전임신고도 하고 A가 전세권 설정했어요. 사람만 갔잖아요. 권리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임차인의 지위로서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대요. 그럼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 이 사람 전세권에 배당 요구 안 했다 이거죠. 전세권에 관해 배당 요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전세권은 소멸이 아니고 불소멸이 아니라 불소멸이 뭐든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보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금 오래된 사건입니다. 2007타경의 15,036호 강제 경매사건입니다. 이건 말이죠. 우리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나중에 2부 방송에서 37강 2부 방송에서 사건을 실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지방법원 이 사건하고요. 대전지방법원 이 사건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중앙지방법원 사건은요. 화면 정리한 이후에 37강 2부 방송에서 먼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